이제껏 조려한 철기병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범인아, 우리가 대왕패하와 춘추공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만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왕병 없이는 옴짝딸싹하지 못한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비담이 대왕패하령과 왕궁 출입을 금하였는데 왕병을 어찌 내리시겠습니까? 그내수, 이를 먼저 도모한 연회에 왕병을 받는 것이 옳은 방도가 될 것입니다. 주군, 서랍을 해서 연하가 왔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어찌 왔느냐? 유신공께 대왕패하의 명을 전하러 왔습니다. 뭐? 대왕패하께서 유신공께서 서랍을로 돌아와 폐하와 왕궁을 보위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지금 이 나라는 황용사 불탑 건립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서랍을 하늘은 대왕패하를 지탄하는 원성과 통곡소리로 가득 차있다. 난 이 나라의 검은 대족의 수장이자 조정 영수로서 전란과 굶주림으로 구군이 무너져 내리는 위태로운 사태에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 이에 난 화백회의를 열어 검은 대족의 뜻을 모아 병상에 누워계신 대왕패하를 대신할 섭정을 추대하여 조정의 분열과 반목을 아우르고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울 것이다. 서랍할 백성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뜻에 따르겠는가? 비당국 말씀이 오르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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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들 뜻을 따르겠습니다! 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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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들에게 쌀과 배를 나눠주고 배를 나눠주고 네! 웃으시노! 비당국 말세! 안개들 말세! 한raid! 으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상대등, 경하들입니다 상대등께서 섭정에 오르시면 이 나라의 처음으로 진골 출신이 용사에 올라 새 아들을 여시게 되는 겁니다 경하들입니다 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오이다 내가 섭정이 된다면 감히 그 누구든 넘보지 못할 강력한 왕실의 권위를 세울 것이오 내 신라 부국강병의 중웅을 이끌어 백제와 고구려는 물론이고 당황제까지도 신라의 조공을 바치고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오 하하하하 주군 주군, 김유신이 군사를 이끌고 서랍을 오고 있답니다 뭐라, 그게 정말이지? 유신군 어찌네 경골 무시하고 서랍을로 돌아오셨소? 왕명도 받들지 않고 군사를 돌리는군 반역행위란 걸 잊으셨소? 대왕 폐하께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나라 구군을 걸고 추진한 황용사 불타 건립을 뒷전에서 방해하고 민심을 거짓 선동하여 이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만든 것은 비담공이오! 무어가 어째이오? 애왕께서 아량을 베푸시여 비담공을 상대적으로 명하시여 민심을 수습고자 했거늘 그대가 상대적인 지위를 내세워 화백회의로 섭정의 자리까지 노리고 있으니 그대가 충신이라면 내 기꺼이 반역도당의 수계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오! 김유신 그대가 스스로 반역임을 자해냈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두 말 못할 것이다